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오 커플손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허 애정을 나누고 있네 근데 여자손이 끌려갔어 아아 여친손이 끌려갔어 납치당한 여친손 늘 구하려는 남친손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을 들은 손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여친을 구하는 그런 게임인데 여러분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스워드컷 런이라는 병만 모을 게임 같이 볼까요 자 슉 슉 악당들을 야무지게 제거 해주시면서 곱하기 4 곱하기 4 아 3 끝날 때까지야 아 곱하기 1 자 곱하기 수치가 높다면은 더 큰 적들을 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초반에 이 광고 안 봐도 되지만 받아주시고 이번엔 공짜니까 레벨 2 그리고 참고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데 스테이지를 깰수록 스테이지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새로운 적들이 등장한다는거 야 돈 야무지게 모아주시고 장애물과 부딪히면 칼이 작아져요 칼은 최대한 길수록 좋다는거 곱하기 3 곱하기 4 마지막에 동체실형 게임이 필요해 와우 543 야 겁나 커 공룡까지 배워버립니다 빅토리 넥스트 야무지게 이겨버리고 검까지도 바꿀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워드 얼락 랜덤 뭐가 걸릴지 오 나무칼 목검 팔 얻어버리고 무기스킨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양한 무기스킨 전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나무칼이야 녀석들아 목검 목검으로 맞는 느낌이 어때 이 게임이 단순한 게임인줄 알고 여태까지 안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여러분들 핵물잼 게임이더라구요 은근 이 게임이 어우 게임 설계가 잘 되어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 여러분들 따이 곱하기 2 곱하기 1 이야 고릴라 공룡 티렉스 어 60공룡까지 넥스트 야무지게 넘어와주시면서 그러면 사이즈 업까지 할수있어 와우 이러면은 더 강한 적을 더 빨리 볼수 있잖아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들도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러분들 스테이지 레벨업 할수록 이 적들 양쪽 볼 따구에 뭐가 생겼습니다 아 아 안돼 저 보라색깔 닿으면 장애물인데 이 볼 따구에 있는 것도 장애물이겠죠 아 이번에는 한눈 팔아가지고 아 코인 못 먹어 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곱하기 이벤트가 있어 곱하기 4 나이스 곱하기 4 나이스 곱하기 4 아 5,6,8 아 멀리 못갔습니다 하아 길이를 늘려도 마저 못하면 똥이구나 자 여기서 광고 볼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될거에요 어 진짜 나 이거 광고 불라했더니만은 새로운건 팔아준다 와우 이건 히든검이건 여러분들 레인보우 소드 야 레인보우 천사소드? 장애물 피해버리고 이번에 신기록 세우겠는데 이러면 아 이게 참고로 지금 컴퓨터로 하는거라서 장애물 피하기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모바일이며 쉬었을텐데 말이야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으유 비빌 으아 와우 다 썰어 다 썰어 자 샥 전부 썰고 전부 썰고 와우 칼날이 좀 더 강화된 느낌이야 곱하기 4 곱하기 4 나이스 으이 곱하기 아 곱하기 1 마지막이 힘드네 마지막엔 곱하기 1을 노래하겠다 와 천 천 스코어 이거 광고보고 얼락 그럼 바로 광고봐주시면서 검액등 넥스트 자 이제 레인보우 히든거 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 등껍질 피해 피해 돌아버리네 떨면 오 자 떠는 애들 조심 떨면은 뒤돌아 뒤돌아 미리 앞을 봐야되네 이러면 자 레인보우 소디 야우 날개까지 너무 멋있고 피해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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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면서 270점 300점 썰어버리고 썰어버리고 개미녀석 자 곱하기 5까지 등장 어 곱하기 4 곱하기 수치 점점 높아져 와 와 마지막에 항상 똥이네 자 벌써 1134점까지 맨 뒤에까지 갑시다 진짜 넥스트 그럼 이쯤에서 검 바꿀게 됐거든요 아 이거 광고보고 와 광고 3번 보면 검 하나야? 자 5천 코인으로 와우 그린 광선검 획득 왜 뒤에서부터지? 바로 그린 광선검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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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게 바로 코인 스테이지, 보너스 스테이지 나이스 혜택 받아버리면서 이때 곱하기 10 노려 이게 가장 많이 줘 10 만원 벌어네 만원 그러면은 아 사이즈업 광고봐야 돼 이제 무조건? 와우 이제는 돈으로 사이즈업을 할 수가 없네 무조건 광고봐야 되고 이제 얇은 녀석들 등장 저한테 썰리기 싫어가지고 얇아졌습니다 녀석들이 얇아졌어? 얇게 진화를 한 거야? 아니면 저한테 이미 썰린 애들인가요 쟤네가? 썰려서 쪼개진 애들인가? 자 쪼개진 애들도 또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아유 아유 썰기 너무 힘들어 쪼쪼 쪼개 줄게 자 쪼개지렴 코인까지 야무지게 먹고 쪼개고 쪼개고 자 곱하기 5 노력 보고요 한 번 더 노력 보고요 마지막 운에 맡겨 곱하기 3 1432 다 썰어 병력 일삼 야! 붕룡 다 썰고 마지막에 익룡이야? 그럼 바로 또 새로운 검 주는 것 같은데? 아 이번에 검 바꾸려 했더니만은 가자 가자 오! 화염검! 야! 참고로 여러분들 체인썸에 잔기탑도 있기 때문에 고거까지 저격해보도록 흐그! 썹니다 아우케 아우! 나 이거 피하기가 힘들어 컴퓨터에서 저거 아 컴퓨터에서 저게 좀 피하기가? 아잉! 힘들어! 너무 작아졌어 화염검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어떻게 이럴수가 쪽팔려 흐음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화염검이랑 비슷하네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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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망했지만 곱박이 오! 곱박이 완전 망했네? 화염검에 먹칠을 하다니 432점밖에 안됩니다 아이 요거 얼른 가자 어? 광고 보고 야무지게 얻어주시고 넥스트 자 한번 더 써봅시다 사이즈업 해 그럼 사이즈업 야무지게 해주시면서 가자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고보니 겉마다 사이즈가 다 다른 것 같은데? 주릉 배워버리고 아 이거 배기 힘들어 컴퓨터라고 이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슉! 슉! 자 오 미세 컨트롤 배워버리고 아아이! 돌다니 돌줄 알았다 이제 약간 농락을 하네 유저를 어휴! 아휴! 슉! 어휴! 배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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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곱하기 오! 이번엔 오! 이번엔 운에 맡겨 곱박이 4만 3연속 와! 아 이거 검 바꾸니까 똥이 되는데 길이가 바로 이제 검 바꿉시다 랜덤 얼락 이제 만원이 드네 오! 체인쏘! 끝났다 끝났어 가자 체인쏘는 광고가 안떠 끝판왕 검이라서 그런가? 가자고 아 이게 검 길이가 공유가 되나? 아이고 배워버리고 체인쏘! 배워버려! 존재를 제거해주마 하하하 체인쏘맨이 참고로 아아! 존재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약간 농락으로 유저를 벌벌 떨면은 뒤돌을 것 같은데 안돼네? 야아! 악마가 됐어 악마 슈 이번 실수를 엄청 했는데 겁나 깁니다 곱박이 5 곱박이 6 곱박이 3 935 아 체인쏘맨 한번 끝까지 키우고 싶은데? 점수가 그러면 이제 또 검을 바꿀 때가 됐는데 아 광고도 겁나 봐야되네 그럼 바로에서 또 존벌어버리면서 두번째 검 와우 뭐 3달 레이저검? 조로가 쓰는건가? 구멍이 3개네 이거? 자 3군데에서 레이저검이 나옵니다 와우 자 썰어버리고 이번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아헤 자 뒤집어지고 이거 피해피해 아 페이크였구나 방금 마지막에 실수를 한번 했지만 아 왜 돌아 아 저거 등껍질 있는 애들이 무서워 그리고 이거 약간 레이저검 렉이 걸리는데? 슉 자 얇은 녀석들 나한테 쪼개진 녀석들 자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6 1728 와 실수를 했어도 곱하기만 잘 먹어도 잘만 써는구만 샥 샥 써는 소리 아 근데 끝까지 가야되는데? 넥스트 그럼 바로 마지막 껌 갑시다 아 2만원이야 필요해? 나무지게 봐주시면서 마지막 껌 얼라 오 보석검이요? 참고로 시크릿은 이미 다 얻었어요 그럼 보석검 가자 와 이것도 멋있는데? 이렇게 멋있는 껌이 숨겨져있었다니 뭐야 이거? 아니 이게 오히려 시크릿 껌가 난 더 멋있는데? 근데 대신에 살짝 눈이 좀 아프네 여러분들 뭔가 특수효과가 들어가있어요 곰에 슉 약간 잔상이 보인달까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썰어버리고 잔상이 있네 이거 보석검 뭐야 이거 그렇지 피해주시고 피하고 건빛따라 피하기 너무 힘들어 자 500점 곱하기 곱하기 6 곱하기 와우 1920 근데 이게 좀 눈이 아프네 그건 이제 잔상입니다만 와 다좋는데 눈이 아파 아 눈이 아픈 단점이 넥스트 그럼 바로에서 54레벨까지 노가다 야무지게 했구요 이게 중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환생을 지금 뭔대로 해가지고 그런지 자 몬스터를 썰 때마다 주는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환생을 해서 다시 곱하기 곱하기 1부터 그 곱하기 하는거 늘렸습니다 또 노가다를 더 많이 했다는거 오히려 자 제가 또 노가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곱하기는 또 많이 줄거야 보라 그렇지 1700점 아무것도 안해도 곱하기 발 마지막 운발 9363 끝까지 볼게요 끝까지 전부 썰어 병력성 와우 화이트 드래곤까지 전부 썰어 버렸다는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말아주신다면 또 이런 다양한 병원 모래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여섯개 해보도록 할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저것도 알아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! 고맙습니다